오늘의 주인공 슈퍼주니어 아 깔참 아 깔참 어 이건 뭐죠? 이건 뭐예요? 빈 양뿐 여기 어떻게 된 거야? 아 귀여워 많이 오는 저거 밖에 없더라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깔참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있다고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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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철아 안녕? 희철아 안녕? 희철아 안녕? 아 그냥 그럼 없어 아 이거야 그럼 이걸로 인해서 저희 모두가 친해지고 규현이랑 사이가 다 좀 멀어져요 네 아 아